안녕하세요 영예사치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사라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살 거예요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착장이 진심 내 입으로 이런 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플리츠 진짜 매니아인데 제가 봤던 플리츠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이쁘고 어려 보이는 디자인들 많아서 그 이름도 너무 유명한 현대백화점 한교점의 플리츠 전문 브랜드 오삼잔 브랜드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역대급으로 너무 예쁘고 동아리신 김미나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테리에서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목소리가 역시 은쟁판의 복구실 너무 옛날 어렸을 때부터 레슨을 가거나 오페라를 보러 가거나 항상 뽀몰한 착장을 많이 입었던 기회가 많았었는데 선하고 예쁜 옷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잘 봐줬던 플리츠 오삼잔의 목표가 20대 친구들부터 엄마 세대까지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편안하고 우아한 옷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삼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고아는 숫자를 섞은 거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집 주소예요 가장 편안하고 취향이 가장 많이 담기고 우아했던 곳을 생각하다 보니까 집 주소에서 내밀고 따오게 됐습니다 53세에서 33세가 같이 입는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 의미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초반에 생각했던 그 연령대는 네 20대부터 다 같이 입는 플리츠를 하고 싶었거든요 팝업 행사를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을 만나 뵙고 하니까 생각보다 더 다양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같이 와서 너 이거 사? 나 이거 사? 너 다음 주에 우리 이렇게 돌려입자 이렇게 하시면서 533 팝업 스토어를 현대 편교점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떤 고객님께 나는 추천해드리고 싶다? 입문하시기 어려우셨던 분들 우아하고 편안한데 아 이거 과연 내가 입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으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코디 다양하고 예쁘고 좀 영한 감성으로 많이 나왔으니까요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오세요 구경도 해보고 입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건 아니고 오늘의 옷장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너무 예뻐서 사야지 하면서 마음먹고 온 옷들 되게 많거든요 이 칸칸 드레스가 눈에 띄어서 이 펠블루가 가장 인기가 정말 많은 컬러고 너무 예쁘다 비오덜 엄청 엄청 많이 했던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블랙은 좀 더 클래식하고 양 사이드 보면 이렇게 조금 더 볼륨감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사실 플리츠가 원피스가 후투루 맞도록 입기 쉽잖아요 근데 고급스러운 맛은 또 이렇게 또 셋업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구성해서 그렇게 청담동 며느리 분들이 엄청 많이 사신다고 원래 브라운이랑 블루가 굉장히 세련된 매치인데 약간 컬러가 밋밋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세련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컬러도 너무 한 몫을 하는 것 같고 534는 이렇게 컬러위를 잘 쓰는 걸로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잘 안 돼요 마음만은 압구정 며느리 저 거울이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서 이런 게 바로 백화점 거울인가? 옷 자체가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패턴에 따라서 너무 뚱뚱이의 매만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원피스는 특히 근데 너무 잘 만지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같이 벨트를 이렇게 연출을 해주셨어요 럭셔리한 데 갈 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끝단이 언밸런스하게 한 것도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조금 더 경쾌하고 움직임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 뒷모습 옆모습도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원피스예요 너무 잘 움직여요 감독님 왜 웃어? 아니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면 옷이 그렇다 이 옷이 근데 되게 특이하고 예쁜 디자인이 많거든요 홀리데이 원피스라고 끈도 조절하고 입으실 수 있고 여기 이 라인이 좋은 게 부유방에 다 가려져요 그럼 위에는 이렇게 팔뚝살 구민이신 분들이 가려주는구나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는 브레로 느낌의 가디건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안쪽에 저는 이 원피스가 입으면서 되게 짱짱해요 부유방 다리기예요? 아니 여기가 기가 막히게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도 여기가 나이가 들면 좀 늘어지고 접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약간 캡소매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날씬해 보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만드신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뻐야 되잖아요 사진도 많이 그쵸 그쵸 슬릭한 디자인으로 몸에 붙지 않게 그러면서도 날씬한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다 팬츠를 레이어드를 하신다고 그게 533만 해도 레이어드를 했는데 플리츠 바지는 주머니가 없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예쁘게 달아났네요 물론 이 팬츠 단독으로도 입으셔도 너무나도 예쁘지만 털리데이 원피스 안에 같이 레이어드 하면서 입으시면 또 다른 모드로 즐기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디자인을 발견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메쉬인 거죠? 수영복 위에도 입으실 수 있고 여름에 레깅스랑 탑만 입고 운동 가기 좀 민망하시잖아요 그때 운동 끝나고 그냥 하나 툭 걸치셔도 좋고 이 제품이야말로 정말 사계절 템인 게 안에 무슨 목폴라를 입으시면 겨울 템이 되고 더 가볍게 입으시면 여름에도 입으실 수 있고 제가 호텔 놀러 갈 때 저는 무조건 챙기는 착장 중 이게 하나예요 조식 먹으러 갈 때 이쁘기 쉽지 않거든요? 얼굴은 이렇게 돼 있어도 옷이 다 할 것 같아 그냥 반바지 하나 입고 끝나신 이너 탑에다가 이거 하나만 걸쳐주셔도 굉장히 룩이 완성되는 느낌이거든요 정말 편한 게 돌돌돌돌 맘에 이만해져요 플리츠가 갖고 다니시기도 굉장히 편하시고 사랑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디자인인데 제가 만사길 때 정말 시원하게 잘 입었던 룩이에요 애기가 있으신 거예요? 네 애기가 둘이에요 어머 한 살 두 살 임산부 분들이 제 친구도 보면 예쁘게 입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예쁠 것 같고 보시면 이렇게 승모근 라인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빨리 가려 승모근 여기 걸 잘라주니 컷팅 아 자른다니까 이상하네 컷팅 해주니까 목이 길어 보이는 것 때문에 맞아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쪽에 아까 입었던 레이어드 팬츠까지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입는 게 키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 시크하고 매니쉬한 느낌이 있어서 같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사라는 건 아니고 사라 사! 사라자 브랜드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는 건 아니고 원 없이 제가 입어보고 싶은 거 다 입어봤는데 제가 입은 거는 이거 홀리데이 아까 그 매드 원피스에서 네 채린님께 가장 너무 잘 어울렸던 입고 나오면서 돈이 너무 많다못해 돈이 흘러 넘치게 생기지 않았어 그냥? 누가 봐도 너무 우아하세요 정말 우아하세요 제가 봐도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이 몇 개 정도 있어서 그냥 돈 흘리고 다닐 것 같지 근데 뭐 하나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이 볼레로가 빠져도 안 되고 얘가 빠져도 안 되고 바지까지 같이 이렇게 3피스로 입어주셔야 저는 쥐풀도 없는데 착장은 진짜 돈바나 보이는 아우 그런 거 너무 좋고요 영앤사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대표님이 큰맘 먹고 한번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533으로 좀 재밌는 3행시를 써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두 분 저희 칸칸 스커트 라인 색상 랜덤으로 해서 선물 드릴게요 그 댓글 제가 써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방송을 해서 굳이 오지 않으셔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들어가 보려고요 8월 1일에 H몰에서 11시에 쇼라 진행하게 됐습니다 H몰 들어오시면 저희가 얘기하고 보여드린 옷이 다 방송에 나오나요? 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프로그램 컨셉이 살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사세요 살아는 거 아니고는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님께 하고 싶은 말씀 우선 저희 533 이번에 너무 많은 사람과 관심 받았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플리츠 입어보고 싶으셨는데 코디가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 저희 533으로 오시면 코디 정말 예쁘게 해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533 브랜드로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 아 맞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뭐야 아니요 좋아요 댓글 댓글 알림 설정 우리가 나오네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우리 그냥 이걸로 끝내야 할 것 같아 네 어떻게 이렇게 뜬다 그러니까 시간이 됐어